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스쿨존을 통과하는 차들의 속도가 전광판에 나타납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이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심지어 50km를 초과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 도로. 이곳은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규정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입니다. 이렇게 단속 장비 설치 여부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 준수 여부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도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일반 차량 위반은 많이 줄었지만 등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 가까이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내리는 차량들 때문에 주정차 금지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들을 차로 통학시키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정문에 가까운 곳에 내려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인데 주정차 금지라는 법조항이 좀 걸리긴 합니다. 지난 6월 부산시 해운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두 명이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운전자의 책임만을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식이법 운전자 보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학생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운전자에게 가혹한 형벌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조심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많은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고 상당히 주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운전자들이 더욱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 6개월이 된 민식이법은 아직도 현장에선 찬반 양론이 있지만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포트 김재건입니다.